야 오늘 환율 얼마야? 네네네네네 오늘 1부에 1,300원이야. 어. 왓? 뭐라고? 이럴 수가. 나 이 꽁 차는 돈 얼른 바꿔야겠네. 꽁 차는 돈 있었어? 야 그거는 나 맛있는 거 사주라. 야 요즘에 어떻던데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정신 처리하기 미쳤어. 네네네네 어 얼른 가서 바꿔. 어. 하여튼 대박 당장 가서 바꿔야지. 근처에 환전소가 어딨지? 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